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최근 출산 전인은 완모할 생각이었는데 산후조련에서 얼떨결에 혼합수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후조련 퇴소 후에 다시 완모하기 위해서 분유를 끊고 완모하는 부모도 제법 있습니다. 점만 열심히 물리면 젖이 늘어나서 완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모들도 제법 있는데 혼합수회를 하다가 완모로 가는 거 이거 좋긴 한데 몇 가지 미리 알아두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혼합수회를 하다가 완전 모유수회를 하려면 분유 먹이는 양만큼 모유를 느리는 것이 우슴되어야 한다는 것은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혼합수회를 하고 있는 경우 완모를 하려고 분유를 끊고 점만 물리는 식으로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분유를 끊고 점만 물린다고 바로 아기에게 필요한 만큼의 모유가 나오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하루에 100cc도 안 되는 적은 양의 분위로 혼합수회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분유를 중단하고 완모로 넘어가는 경우 아기가 먹는 양이 부족해서 체중 증가가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아기는 한 번도 아니고요. 하루에 50에서 60cc 정도의 나름 적은 양의 분위로 혼합수회를 하다가 완전 모유하려고 분유 끊고 점만 먹이는데 몸무게가 잘 늘지 않아서 고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몸무게가 작은 아기일수록 혼합수회를 해서 완모로 갈 때 분유 바로 끊고 전 열심히 물려서 완모하려고 생각해서는 곤란할 수도 있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만일 혼합수회를 하는데 완모로 하고 싶다 그러면 한 번이 아니고요. 하루에 분유 먹는 양을 꼭 확인하시고 하루에 50에서 60cc 정도의 적은 양의 분유를 혼합으로 먹이고 있는 경우라도 그만큼의 모유가 늘어나야 분유를 끊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만 몸무게가 출생시에 비해서 빨리 증가된 경우 다시 말해서 모유가 충분한데도 분유를 보충해서 먹이는 경우라면 분유를 서서히 줄여가면서 아기에게 적응시키면서 완모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모유를 더 늘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유 바로 끊고 젖 열심히 물려서 완모할 생각을 해서는 곤란합니다. 간혹 젖 오래 물리면 늘어난다는 소리를 듣고요. 한 번 수유할 때 한쪽 젖을 40분에서 50분 정도 나오지 않는 젖을 물리는 부모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나오는 젖을 빨면서 아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모유 느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붙여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혼합수유에서 완모로 갈 때는 분유를 끊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요. 모유를 느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유 느리는 방법을 먼저 하면서 혼합수유를 지속하다가 모유가 늘면 그만큼 분유를 줄여가서 끊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혼합수유에서 완모로 가는 바른 방법입니다. 혼합수유를 하다가 갑자기 분유 끊고 모유만 먹이는 경우에는 먹는 양이 부족해서 몸무게가 잘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수유를 하다가 완모를 하고자 할 때는 주기적으로 소아과사의 진료를 받으면서 몸무게가 제대로 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완모하는데 몸무게가 잘 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 확인해보면 혼합수유를 하다가 완전 보유하고 싶어서 분유를 끊고 전 열심히 먹이는 경우입니다. 간혹 대소변 횟수가 잘 나오니까 잘 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엄마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대소변 횟수는 신생아 초기에 소아과 진료를 받기 힘들 경우 대충 수유가 충분한가를 보는 진짜 대충적인 방법이지 정한 방법은 아닙니다. 수유량을 확인하고 잘 먹고 있는 거 확인하는 제일 중요하고 확실한 방법은 출생시 대비 몸무게 증가입니다. 아무리 대소변이 잘 나와도 몸무게가 잘 늘지 않으면 수유양이 부족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유 먹이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완모하시려면 미리 미리 모유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시고요. 출생 직후부터 바로 젖을 물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출생 직후는 물론 산후조료할 때도 24시간 모조동실 하면서 아이가 먹고 싶어 할 때 한 번에 충분하게 젖을 물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생아를 신생아실에 맡기지 말고요. 젖을 짜서 먹이지도 말고요. 젖 느리겠다고 유방 마사지 하는 것도 건장하지 않고요. 밤에 자야 한다고 우유병 물리지도 말고요. 밤에 잘 자야 하니까 분유를 먹이자 이런 말도 좀 곤란합니다. 이런 것들은 부모가 자연스럽게 완모로 가는데 장애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분유를 먹이면 그만큼 모유가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유병을 빨면 엄마 젖 무는 거 싫어할 수 있습니다. 짜서 먹이면 직접 물리기 정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완모로 생각하신다면 이런 거 미리 미리 공부해서 얼떨결에 자기도 모르게 이런 거 하지 않게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혼합수회하던 아기들을 다시 완모하려면 모유 누리는 방법을 먼저 하면서 모유가 늘어나는 만큼 서서히 분유를 줄여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합수회에서 완모로 가는 방법과 모유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유미 TV에 상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를 붙여드리겠습니다. 모유 누리는 방법을 찾아듬다고 exemplo 찬물 계시면 annun 감사합니다.